캐릭터 자체가 스택을 너무 많이 쌓아야 돼서 피곤해요 오 실수했다 잠라 왓츠어 너무 피곤해 흔들리는 소매 축성 손에 있는 카단장단 강호도를 이었습니다 두뇌의 회전 예측상 중돌강타 크레센도 회전 싸아 흠 너무 기본 카드는 회전 자 더 해봐야 알겠지만 똥캡니다. 만트라를 이었습니다. 만트라를 삼았습니다. 만트라를 이었습니다. 만트라를 이었습니다. 카드가 보존될 경우 비용을 낮춥니다. 만트라를 이었습니다. 만트라를 이었습니다. 전종류시 예측 명상합니다. 식권 이제 일반 유물로 바뀌었네. 만트라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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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맹공 맹공각이다 맹공각 아니다 아 뭐 회전맹공도 있으니까 넣어놓자 이 정도 체력이면 엘리트 잡을 수 있겠지 방어도를 유겻고 통찰을 섞어넣습니다 엘리트 잡을 수 있겠지 회전은 미리 써놓을 수 있어. 회전은 미리 써놓을 수 있어. 회전은 미리 써놓을 수 있어. 미리 써놓을 수 있어. 명상합니다. 미리 써놓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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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나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어. 미리 써놓을 수 있어. 미리 써놓을 수 있어. 다음 턴 많더라니까. 왜 이렇게 넘어와도 되겠다. 강림만 들어왔지. 아쉬워. 강림만 들어왔지. 맹공. 강림만 들어왔지. 강림만 들어왔지. 분화맹공하고 싶다. 강림만 들어왔지. 소매도 달릴걸. 90딜. 90딜. 만트라 벤속. 6배구나. 선투 참가. 뽑을 카드 더미에 인과를 섞어 넣습니다. 인과. 인과. 뽑을 카드 더미에 베타를 섞어 넣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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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나깝 약파를 6부여합니다 육이나 부여하면 별 의미 없잖아 맨정신 타격 포함한 카드가 피해를 추가로 줍니다 완타빌론 무작위 공격 카드 3장을 추가합니다 손절 명상하고 터널 종료합니다 이거 좀 노다 카드 아니야 강화해서 써볼까 재생을 씹었습니다 이거지 이게 부션이지 재생을 씹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u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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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성 R 떴다 얘네들 어떻게 잡지? 그나마 화연 포션이 40대 리기는 그나마 화연이 그나마 화연이 그나마 화연이 많더라 아니 강림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네 강림했으면 개인기라도 함해야지 몰입 영혼방패 방패가 지금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몰입은 조금 힘든 덕인 것 같고 깨새를 유고했습니다 몰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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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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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단원은 아니 얼알도갈인데 왜케 삼헌신 수집 캐릭터 더블 탑 더블 다행히 두세정도는 찹을 것 같네요 아닌가 오메가 3 맹군 맹군 오메가로 샀긴 샀겠네 여름 물 이삼 골고 졸 힘을 쌓았습니다 심판이다 체력 40일 이하이면 0으로만 됩니다 엄벌 혹은 안전을 매턴 가져옵니다 지금 덱에서는 현실 지배가 제일 낫지 알 두개 니까 핵망치 다음 턴에 죽습니다 너무 심플하면서 강렬한 것 같애 다음 턴에 죽습니다 다음 턴에 죽습니다 딜카드 중에 저거 사쿠짜리 적어놔야 되는데 선신 방어 힘 소멸의 아클 순환 버리기 영포의 치코리타 구체 파워 덱사키의 고물 그래서 이번에 나온 꼬렛 컨셉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약한게 컨셉인가봐 뭐 이것저것 준비하면 셉니다 분노 조절 잘해 도아지가 너무 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쩔 수 없군요. 딜카드가 없으니까 강림을 해도 쓸 게 없네. 창법 소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채점. 동풍기 떡상. 분명 한 장을 가져오고 남은 카드는 소멸합니다. 분명 적어도 되게 쓰기 힘들 것 같은데. 동풍기 떡상. 동풍기 떡상. 동풍기 떡상. 동풍기 떡상. 동풍기 떡상. 멘트는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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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왓칸 아, 왓칸 아, 왓칸 아니 만트라일때마다 불가침이야 나 말고 아이고 아이고 내 편속 아이고 연할덮밤잉가살려고 했습니다 탄력이다 아 마을로 메달력 도우면 안돼요 아 1댄 단식 인공불을 시간의 보래 드디어 나왔다 난리도 났다 4댄 5댄 아 5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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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댄 5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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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 못쓰네. 환신도 못쓰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명상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느린데 왜 자꾸 돈으로 될까만 쳐나봐. 아이 뭐 어쩌라고. 뭐 뭘로 잡으라고. 아 케리프 구지가 됐어. 아 케랍다 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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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